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이놈들이요 봐요 이놈들이 네 마리가 이렇게 아랫밭에 있네요 어떻게 이놈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내가 앉으면요 다 몰려와서 내 옷에다가 비비고 옷을 물어 뜯고 난리를 쳐요 오늘도 또 아이고 그러지 말아 이놈봐요 이놈들 봐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그런 아이고 아이고 그거 물으면 안되지 우리 남편이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춥고 좀 그래서 따뜻한 털을 입고 왔더니 그 저기 저 날씨가 생각보다 바람까지 차네요 아이고 저놈도 저 그냥 앉아서 헐 먹다 말고 왜 엄마한테 와서